누워라! 방탄! 김희 그거야? 그거야! 좋았다! 하트맨! 맞죠? 오케이 오케이! 김희 맞아, 김희 맞아!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들도... 뭐야? 야, 설마? 얘는 딴 내역! 야, 누가 가야돼? 가라야, 가라야! 진짜... 너 마음을 안 해, 너 마음을 안 해! 일곱 개... 아예 먹었네? 김희! 김희! 우와! 감사합니다! 아, 죽인 줄 안 쳤다! 한 문제 맞춰! 나도 언제쯤 1등 해볼까? 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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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인 것 같은데요? 제이홉, DNA! V! V! 아니, 틀면 지 맞았는데 홈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DNA 아니야 V! 제이홉, 박은시 제이홉! 저게 정답이야 그래, 저게 정답이야 제이홉, 박은시 맞지? 이거, 이거잖아 그래, 제이홉, 박은시 진짜? 우와 자, 두 번째 정공! 지민! 제이홉 이거는 마이크 드랍 제이홉 아 슈가 지민 마이크 드랍 지민 RM 마이크 드랍 정답, 정답 최고 왜 들으신 거죠? 너 약 올리려고 그런 거야 나도 근데 처음에 제이홉인 줄 알았는데 제이홉! 진! 지민 세이미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RM 불타고라네 맞아 너무 어렵다 팔 다 안 폈는데 피다가 이렇게 굽는 거야 성격이 급하니까 뭐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왜 너 해? 왜 안 해? 자신 없냐? 이게 뭐야? 제이홉 페이크러블 지민! 제이홉! 제이홉이래 제이홉 불타고르네 정국! 제이홉 쩔어 제이홉 아이니 제이홉 디오니소스 제이홉 아이돌 제이홉 노멀드립 RM 제이홉 데인저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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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와우! 제이홉 DNA? 와우! 뭐야 너 뭔 동작인데? 아 이거 랄랄랄랄 지금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건 이거네 아 너무 어려워 아 아 우주가 생긴 정국! 이거는 RM 이거 RM이야 우주 거 RM 이거 마이크 드랍 아니야 슈가 지민! RM 페이크 럭 RM 피 땀 눈물 RM 아이돌 RM 헐소나 RM 나투데이 RM이 맞긴 해? 근데 저거 뭐가 나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남준이 형 같은데 아 저거 정국인가? 아닌데 저거 정국이 아니에요 정국이가 아닌데? 아니 근데 수강 아이가? 다리가 저렇게 얇은 건 수강이 형 밖에 없는데? 아니 수강이 저렇게 크진 않고 내가 봐서 좀 커 나 이거 같아 정국이야 정국 야 이건 팬들도 맞춰보라고 진! 불타오르네 저거 아니죠? 근데 포즈만 봤을 때 진짜 멋있다 아 정국!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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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아렘 아니 정국 아이돌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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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RM 아이돌 아 맞지 너야 센터 맞죠? 알람 왔어요 고객아 알람 왔어요 나야? 아 그러니까 어쩐지 네 턱선이 저게 아니거든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이니까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잉 어렵다 정국! 대형! 어렵다잉 어렵다 정국! 대형! 대형 이거 진짜 못 맞추면 아 이거는 한 사람이지 뷔! 그치 뷔지 이건 이거 난데 나한테 잘못 좀 해야지 그치? 지민! 지민! 뷔 희망 눈물 어 맞다 아니야? 아니라고? 지민! 뷔 아이돌 뷔 던져 뷔 페이클럽 뷔 에어플레임 파트 2 뷔 싱글러리티 뷔 아이니쥬 뷔 상남자 이거 다 넣었어 머리가 저게 길게 재형! 다 끝났다 오케이 뷔 쩔어 아야 어? 왜? 아... 거부는 거부해요 아 탐정호 맞다 야 근데 좁게 짧아 보이긴 한다 그렇지? 아 이건 이건 진! 렌즈 아니야? 진 페이클럽 아 이건 백퍼다 정국 정국 슈가 페이클럽 아니야 나 반바지 안 입었어 뷔 슈가 에너 아 이거 있지 슈가 아이니쥬 재형 슈가 노몰드림 아 슈가랑 반바지 잘 안 입는데? 나 반바지 잘 안 입잖아 저 고개 각도가 슈가일 수밖에 없어 정국 뷔 그래서 손과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나왔어요 고기 네 고기 지민! 제이홉 지민 제이홉 지민아 제이홉 지민애노 지민이 형이 지민이 바가지머리 제이홉 저 스타일은 저때밖에 안 했어 딱 저거잖아 슈가 형이 저거 했었구나 근데 균정의 그 느낌이었는데 균정이었는데 균정이었는데 형 많이 맞혔죠 진짜 실루엣을 하니까 모르셨다 V 제이홉 슈가 슈가 RM 세이미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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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세이미 슈가입니다 맞아 옷이 기억나 옷이 아 대리한데? 자 이제 두 분이 나왔습니다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뭐야 이거는 아 뭐 사람이야? 진 이거는 진 페이크러브 슈가 세이미 아니야 아니야 세이미 왜 세이미 세이미네 엔딩 엔딩 제이홉 잠깐 정국 정국 지민 제이홉 코시 코시기 기다려 봐 잘 호 지민 We are fine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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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RM 세이미 RM 슈가 슈가 정국 석진 세이미 슈가 진짜 처절하게 앉아있긴 하다 어깨 진짜 넓다 형 마지막 나도 하나만 맞추자 맞히세요 뭐야 이게? 재협, 재협, 재협 비 마이크 드랍 지민! 비 페이크 러브 아닌 것 같은데 슈가 저거 슈가 마이크야 윤기 형보다 태형인데, 저거? 지민! 비 피 땀 눈물 슈가 마이크 드랍 아니라고? 마이크 딱 머리 긴 거 두 번 했을 텐데 엥카욱 다운 아니야? 저거 그거다 진! 슈가 위어 블랙 프루프 파트 2 아래 비 비 비 이거 아니야? 슈가 비 나투데이 오케이 아, 저거 아, 마치 긴 거 봐 내가, 왜냐하면 저 머리 두 번 긴 거 이거잖아 4명 나올 때 4명 나올 때 아, 맞네 나 스타일링 비슷해서 나 마이크 드랍 들어왔어 아, 나 좋아 나 투데이네 너 계속 뭐였지? 뭐였지? 하고 있어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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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달고나 같아 오케이 나 혼자 해볼게 오케이, 윤기 먼저 치읕, 기읕, 기읕, 치읕 뭐 좋아? 치읕, 기읕, 치읕, 기읕 와우, 너무 어려운데? 음식이네 와, 통각김치 진짜 시끄러울 텐데 두 개를 먹어야 된다고? 아, 이거 두 개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예요? 뼈, 뼈, 아니야, 뼈 자, 이제 되게 조용히 해야 돼 자, 자, 조용히 해 알겠어? 네 조용히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데시벨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데시벨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순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I'm going to work We're doing it We're doing it Because we're doing it We're doing it We're getting it We're going to have to 최대가 몇이였죠? 정하겠습니다 와, 쩐다 오징어, 높은 거 아니야? 낮은 걸걸요? 총각김치인데? 이건 뻥튀기인 것 같고 뻥튀기 나는 오렌지 주스를 하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말해줬는데 가위 가봅시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인데요 이 주스를 다 드실 때까지 ASM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뻥튀기가 날뻔했다 뻥튀기는 물겨먹을 수 있지 오케이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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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조용히 해 주세요 와, 사람이 할 듯이 못된다 와, 진짜 잘한다 오, 야, 배가 아 다음은 뭐야, 누가? 박진희 뭐야? 이거 뭐예요? 다음은 뭐 할 거야 뭔지 모르겠다 난 이거예요, 그렇지 팔도광산이요? 노래 가사를 읽어주는 콘텐츠 이거 몇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 여러분 여러분 팔도광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도광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그 시기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이거 진짜 다 해야 됩니까? 정말 화난다 왜? 아, 뭐 갱상도 찍힌다 왜? 아, 초라 응? 우리가 디나믹이야 씹 뭐라, 뭐라 보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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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킬로 보장사 건방보다 가시네 원래 방탄이야 다 했습니다 야, 한 거 맞아? 와, 진짜 뭐 한 거 맞아? 되게 중요하다 들렸어요? 와,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자, 누구야, 그다음 다음, 다음 누구야? 이거 뭐, 도가니? 벽돌 달고 뭐, 뭐야, 뭐예요? 벽돌 달고 와, 대박 야, 이거 내가 이거 달고 나갔다 했잖아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걸? 와, 끝났다 야, 그냥 너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야, 야, 야 야, 아니면 3분 동안 얘를 다 빨아먹고 그냥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팩 넘어가도 안 깨져 근데 이건 뭐 운이지 뭐 그렇지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70암 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뭐죠? 없지 그냥 골 바라보려고 이거 물어보고 있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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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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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떠들어도 얘가 친 것만큼 소리가 안 나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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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3등분 3등분이고요 됐어요 3등분, 3등분 했잖아 3등분 됐어, 3등분 됐어 이거, 이거 반만 먹어, 이거 우리 그냥 떠들어도 돼 아까 그거 못 넘어, 우리가 떠들어도 망치로 치는 소리는 빼줄게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자 망치 깨는 걸 제외한 가장 높은 데시벨은요? 67 어,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할게요 뭐야, 이거? 인생 피자? 영상 편지입니다 아, 너 이제 말하는 거다, 야, 너 팬들한테 아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영상 편지를 남기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오비가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아미 보라에 헤헤헤 나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비만 바라봐 안녕 40, 49은 봤던 것 같은데 아, 씨 아, 저 할게요 뭔가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콩도라 콩입니다 네? 아 밑에 꽃을 꼽는 용도로 사용하는 콩 있죠 스펀지, 스펀지 네, 네 아, 이거, 이거 하는 건가? 네 형이랑 잘 맞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할게요 안녕하세요 besteht 왈스 먹고 왈스 집에 있을 그곳 왈스 호흡 아, 대박이다, 진짜 야, 접시 튀기는 소리가 아주 일품이었다 본인 옷으로 물 떨어지는 게 너무 웃겼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이거 빵튀기 뭐예요? 빵튀기겠지, 뭐 아, 제일 어려운 거네 야, 저거 어렵지 빵튀기구나 빵튀기 진짜 어렵지 저 빵튀기였어?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준비됐어요? 에이 에이 에휴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번에 den 야, 이거 힘들다, 뻥튀기는 힘들다 72세 와, 나 생각보다 그건 많이 안 나왔네, 나 형 몇인데? 나 총각김치였는데 50 몇 이었나? 형, 그럼 진짜 잘하고 있어 아, 답답해 난 94인데 어떡하지? 많이 익었나 보다 네, 수업도 할까요? 1절만 부르시면 되고요 아, 네, 뭘 부를지 참 고민이 많아요 다이나믹교 형님들의 아, 그렇죠, 좋죠 솔로라는 곡이고 솔로 좋죠 오늘 끝나고 형 혼자니까 한번 놀까? 정국, 자, 가 Let's get it Let's go, 여러분 준비됐어 Let's go 자, 가 이제 난 솔로 say hello to the world 너랑 깜깜한 감옥에서 춤쏘 세상은 내 때 두부를 줘 책상에 사진 드러내고 상처에 답지도 빡빡 환한 아침 하트 부위 엉킨 네 머리카락 다 드러내고 네 문건 다 사려내고 자 누, 다, 널 사랑했던 애가 바보다 믿어 놓고 내 낙천 조회는 대대로 물려받는가 보라 놀라꾼 어진 여자애는 불어내기 같은 부차해 신초록 때가 나 아무것도 없으면 나의 자리 컵에 나가보자 솔로, OK, Let's go 솔로, 지금 10초에 난 홀로 Let's go, let's go, yeah, 솔로 솔로, 하, 솔로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그 어딨냐 좋은 수 나와요? 몇 점이야? 아쉬워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 저도 한 곡 뽑아 올리겠습니다 가끔 슈가가 저의 상처를 치유해 줄 때가 있죠 아, 설마, 설마 OK, 내가 더블링 쳐줄게요 잘 모르지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대박, 상처를 가지고 지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 두다간 끊임없이 덥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슬픔을 지게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끼를 막고 캄캄한 눈 속에 내 자신을 갔던 365일 년 내에 방황하는 내 영혼을 좋아해 길을 잡은 재수표로 몰아치네 허리 게이 졸라며 내 허리끈에 봐라 깜짝냐는 길에 들은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돈 안 나왔다고 그녀가 떠나갔지 내가 말았지 넌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너누만 변한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어 차가웠을까 그래 1분의 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 너무나 주여워 매일 매일 누가 날 좀 봐야죠 어차피 받은 분들 닦고 닦고 대게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끼를 막고 캄캄한 눈 속에 내 자신을 갔던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댄스 28초 나 왜 이래? 댄스가 있었어, 여기?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79점 왜 이래, 나? 아, 뭐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G 야, 높은데? 많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사랑이 변하는 날에 당신의 그 웃음 위에서 함께 안 돼 저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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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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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도 이 세상 하나뿐 오직 그대만이 힘견나네 너마저 떠나면 빛을 가릴 때가 안길 곳은 어디에 다시 비트 아이고, 나 좋아요 정말 좋겠네 98점 제가 노래 못하는 초가에 썼어요, 여태까지 됐습니다 대박인데? 이제 이게 나쁘잖아, 형 79점이야 이거 옛날 건가? 정말 이빨이 너무 실려 냉면하자 안 돼, 안 돼 아니, 왜, 왜 어머니 인정, 인정 이거, 그, 점프할게요, 그냥 어, 리듬 힙합인데? 어우, 야 생각이 난다 나이겠는데, 나이겠는데 나이겠는데 부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나이MP 그런데 엄마가 이빨이 이빨이 Snoo авно 다시 이빨이 we 황 콩 박 le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다 왜 바사를 바꿔? 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게 따라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엄마가 생각하는 곡이네요 엄마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정말 대단히 노래 실려 갑자기 비트가 나오더니 레게로 바꿔버린다 이게 약간 조금 힙합이다 처음에 스트링 나오더니 근데 이제 다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달려방도 어떠셨나요? 너무나... 너무나 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간만에 이렇게 지금 약간 뒤에 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너무 재밌었네요 벌칙이 무엇이었죠? 다음 달방 이런 거 할 때 지민이 일받이 있는 거야 불안하다, 노래방 때 낮아가지고 남주이 아니야? 이게 약간 애호를 두고 아마 나랑 나 아니면 놀 거야 아까 지민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민이... 지민이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 멤버가 지민 씨가 되겠네요 아... 진짜... 나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다 해서 그럼 옷이 두 개여야 되는데? 주문을 또 해야 돼 일받이를 두 개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의미가 없다? 아까 마지막 곡 뭐 아까? 바다의 왕자 어때? 바다의 왕자 어때? 그러면 텍사스 두비두비 두비룸바이시야 바다의 왕자나 좋은데? 아니면 해변으로 해변을 떠나요 어때? 아니면 날개로 떠나는 여행 하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라지는 날개로 떠나는 여행이 난 좋은 거 같아 날개로 떠나는 여행이 좋지 미니아 저 푸른 반 닭 끝까지 날은 달리는 소금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에 낙차 많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야 열어줄 거야 날개 나무 느껴 손에 가득한 You're a melody 너를 떠날래 오늘 함께 You're a melody 찾아 떠날래 바로 where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하루천에 널 두려움 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태양이 북을 가리고 오랜 꿈은 빛깍 가리고 굴러긴 자금짜리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나그나 문을 켜 손에 가득한 You're a melody 나는 떠날래 You're a melody 찾아 떠날래 바로 where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저국에 지지 않은 노래를 알게 될 거야 You're a melody 와우 공의 leşt need L self-refield 찾아누는 천국의 지생이 아닌 노래만 끊을 거야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자, 달라는 황당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대단 황당 황당 아, 스토어 진짜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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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